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선 기억내용 좀 살펴보면 AI, 소프트웨어 사업, 게임 사업, 포털 사업, 커머스 사업 거기다가 자산운용업까지 이런 쪽 등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알약 이런 쪽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시장에서는 보안주, 그리고 또 AI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 이런 식의 일단은 등락을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1년도 매출액 896억 원으로 나왔고요. 22년도 888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925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다시 조금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1년도 101억 원 2년도에는 57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99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적자폭이 더 커진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스트레이도 보시면은 21년도 35억 원 22년도에는 82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23년도 116억 원의 적자율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적자폭을 좀 키웠던 그런 상황인데 24년부터는요. 기능적으로 실적 터너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116%대 수준, 특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1390%대 이상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순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3천 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소유 좀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반대 흐름이죠.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1,000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간 소유 보시면은 최근에 매수물량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3천 주 가량 순매도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개인만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좀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게이스트 스포트 1분기 최대 매출 흑자전환 쟁거름을 한다. 라는 부분 일단 영업이 순위 또 일단은 조사를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세 기대가 되고 있고 모든 사업이 고른 성장을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흑자전환도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뉴스를 보면은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AI형 SF 영화 근역 라는 영화 있는데 이런 쪽 현실에 반영이 되는 쪽으로 일단은 시장이 좀 인지를 하면서 관련 수요지로 이스트 코프트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월봉상 보시면은 몇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 이후 다시 기간 중 상당히 거짓다가 21년도부터 해서 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시세분출이 한번 나왔고 여기 저항도 일단 돌파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익매무 좀 나왔죠. 다시 돌파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했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은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만 이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격을 또 하는 그런 성질을 좀 주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물량 소화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 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해서 매집이 충분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추세는 한번 나왔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해서 강력한 시세분출 한번 추래됐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차익매무이 좀 나아주면서 주가 다시 평균으로 좀 회귀를 했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추세전환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이상이 거래량도 뭐 상당히 다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방향이 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일단은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윗고리가 좀 달리죠. 달린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주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대려 이 물량을 소화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시 한번 측정 그 점까지도 한번은 트라이어로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좀 많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차 매수 가격 2만 7천 85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2만 3천원 좀 높아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 3만 7천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대로 자꾸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충분히 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진행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중대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과 PC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고요. 한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고마워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를 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함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으로 좀 만들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모바일 버전과 또 PC PC 버전 이렇게 두 개 화면이 보이시죠. 특히 아무튼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C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펜만 지금 현재 올려놓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앱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어플 다운받되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검색창에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초록색 바탕 이게 나와있죠? 초록색 바탕에 아이콘이 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신 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보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AD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입하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닝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먼저 모닝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그리고 흥구석유 또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닝파워 모닝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 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좀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22.85% 그리고 흥구석유 9.98% 그리고 또 보시면 IC 9.39% 등등 옆에 수익률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돌격대장인데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국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있죠.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경창산업 또 홍원정밀 그 다음에 이런 쪽 대원전선 재룡산업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차율도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이고 오후에도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걱정들 미리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 하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착 하면 알아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요. 즉시 휴대폰 알림으로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 종목 보고 바로 매수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목 상세 검색 기능 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검색 키워드 보이시죠. 여기를 좀 클릭을 해서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고 싶은 종목명을 검색하면 밑에 이렇게 관련 종목이 나올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그리고 시총이 얼마인지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또 종목 포인트라고 해당 종목이 AI가 각종 보조 지표와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등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종목이 또 어떤 테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해당 종목과 유사한 테마의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이렇게 나누면서 매매하는데 유사 테마 종목에서 2차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이런게 체크가 돼서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맨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들보다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 라고 하면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모바일 버전 여기까지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PC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버전 실행 화면에 나오는 창 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보이시죠? 초록색 박스 버튼을 바로 누르면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주 포착 초록색 박스 위에 상단에 박스 보이시죠? 버튼 누르면 딱 이 창이 나옵니다. 급등부착 이라고 누르면 이 창이 나오는데 보시면 당일 누적 수익률 210% 승률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 보이시죠? 월간 누적 수익률 10일 만에 누적 수익률 1360% 입니다. 하루만 봐도 210% 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보시면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아보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모아보기로 당일 포착 종목을 다 보이게 해놓은 거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플에서 다룬 거 기억나시죠? 불기둥과 모닝파워 입니다. 불기둥 모닝파워 불기둥은요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승하는 시발점에 인공지능이 포착을 합니다.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테마주가 테마가 또 주도하는 시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모닝파워 입니다. 모닝파워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 거래량이죠. 발생되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 시작 후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나오지 않는 툴입니다. 다음은 수급대장과 돌격대장입니다. 수급대장 돌격대장 수급대장은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포착을 해서 알림을 줍니다. 보통 3에서 1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포착이 됩니다. 단발성 수급에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외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는 개별종목이 상승 돌격 가능한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즉 스켈핑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3% 이내에 수익 많게는 7%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편지지처럼 생긴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알림이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차트 기능인데요. 이게 또 엄청납니다. 초록색 박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는 박스의 세력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또 왼쪽에 보시면 세력 매집 이라고 이렇게 있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만 우선 좀 켜놓았는데 각종 지표도 있고요. 여기에 일반 증권사 HTS에서 없는 기능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 매집 이라는 박스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세력 매집 추정 지표라는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저기서 파란색이 뜨면 차트는 은봉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건데 바로 차트상에서 양봉이 뜨면요. 양봉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인공지능이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 라인인데요.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검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주식 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과 심지어 공시 내용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비서를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PC버전은 어플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 등록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어디에 올려놓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C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버전 파일과 사용설명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흔적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60대 이상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하고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수인율도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후원도 엄청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사용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을 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되시고 PC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을 드렸죠. 019-5929-7823 이쪽으로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7 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